친구들이 배가 고픈가 봐요. 친구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여주세요. 친구들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뽀로로와 친구들처럼 몸이 건강해진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신나게 달려보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트튼해져요. 우리 친구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까요? 신나게 춤을 추면서 풍선을 가뜨려주세요. 이렇게 머리에서 모른다. 지났음을 가뜨려주세요. 소스의 주차님 Нет! 한글자막 by 한효정